네, HPLC에서 지난 시간에 봤던 시료를 주입을 하게 되면 그 후에는 시료 주입된 것들은 이동상에 의해 가지고 컬럼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 컬럼에서는 어떻게 분리가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먼저 그러면 이 컬럼의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이 컬럼 안에 있는 정지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이제 그 컬럼 안에 들어가 있는 입자들이 있는데 그 정지상의 입자의 크기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이 HPLC는 굉장히 어려운 게 이 컬럼이 잘 망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 컬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컬럼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컬럼은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사용되는 것이 스테인리스 스틸로 되어 있는 컬럼을 사용하는데 모양은 이와 같죠. 그래서 길이도 굉장히 다양한데 일반적인 어넬리티컬 컬럼, 분석 컬럼이라고 하는 건데 이 HPLC에서 컬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어넬리티컬, 어넬리티컬 컬럼하고 또 하나는 프리퍼레이션 프리퍼레이션 컬럼으로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어요. 이 프리퍼레이션 컬럼은 뭐냐면은 굉장히 많은 양을 컬럼 안에다가 주입을 합니다. 주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분석 물질들을 이 프랙션별로 그러니까 피크별로 이것을 분액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시료 전처리 과정을 거친다든지 또 특히나 이제 이런 것은 천연물 화학 같은 것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넬리티컬 컬럼은 지금은 살펴보고, 아, 프리퍼레이션 컬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랩 컬럼이라고 그러죠. 프랩 컬럼은 여기서 다루지 않고, 이론은 같아요. 똑같은데 이 어넬리티컬 컬럼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넬리티컬 컬럼, 분석 컬럼은 내경이 보통 2.1에서 4.6mm 정도고 컬럼 안에 내경이, 내경이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정지상들의 입자의 크기는 1.8에서 한 5마이크론 정도가 되고요. 길이는 50에서 300mm, 즉 5cm에서 30cm까지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 어넬리티컬 컬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실험실에서 C18 컬럼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역상, 역상 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이 C18 컬럼들은 제조사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회사는 Symmetry C18, Luna C18, 조박스 플러스 C18, 하이퍼실, 여기에 보면 ODS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죠. ODS는 뭐냐면 C18이라는 거에요. 옥타데실이라 해가지고 그러면 탄소가 18개 있는 거죠. 이렇게 일반 명으로 해서 분리어지고 있고 그것들의 입자의 크기는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컬럼을 살펴보면 그 안, 컬럼 새로 구입을 하면 그 안에 설명서들이 있는데 거기에 기공의 크기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그리고 pH 범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pH 범위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 다음에 탄소 적재량은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컬럼 안에 들어가 있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정지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먼저 이 컬럼 안에 들어가 있는 정지상은 그것을 우리는 고체 지지체라고 합니다. 이 고체 지지체가 있는데 고체 지지체는 실리카, 보통 거의가 전부 다 실리카 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리카 입자는 굉장히 순도가 높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포러스한다는 거죠. 다공성인데 굉장히 구멍이 굉장히 작은 거예요. 이런 고체 지지체가 있으면 이 고체 지지체에다가 나중에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실리카 입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SIOH, 실라놀 그룹이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실라놀 그룹을 변형시켜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정지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그러자면 이 실리카 입자를 솔리드 서포트 솔리드 서포트라고 하는데 고체 지지체라고 얘기를 해 주죠. 그리고 이쪽 부분을 뭐라고 그러냐면 정지상이라고 얘기를 해 줘요. 그런데 앞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 HPLC 컬럼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pH 범위, 즉 우리가 컬럼 안에 정지상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동상을 흘려줘가지고 물질을 분리를 시키죠. 그랬을 때 이 이동상의 조건이 얼마냐면 pH가 보통 3에서부터 8 정도 사이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실리카 솔리드 서포트는 pH가 8 이상인 수용액에서는 해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해리가 일어나게 되니까 지지체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정지상을 만들어 줬는데 정지상도 분해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꼭 우리가 필요로 해서 이동상의 pH를 한 8 이상인 이런 어떤 연기성 화합물을 사용을 하고자 한다. 연기성 화합물을 분석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pH가 8에서 12 정도로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데 이렇게 할 때는 고체 지지체가 실리카 입자가 아닌 폴리스타이렌이나 고분자 지지체를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지상의 실리카 표면은 이런 실라놀 그룹이 여기에 이렇게 있다는 거죠. 실라놀 그룹이 이렇게 있는데 이 실라놀 그룹이 보통 평방미터당 최대 5, 8마이크로몰 정도가 이렇게 실라놀 그룹이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pH가 8 이상이라든지 3 이하인 경우에는 이동상의 pH가 이런 경우에는 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 pH가 낮은 부분에서는 이때는 양성자가 되어가지고 SiO-가 돼 이렇게 이런 형태로 해리가 돼요. 이 부분이 SiO-였는데 O-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꼬리 끌림이 일어나요. 픽이 HPLC나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우션 형태의 픽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렇게 이게 이제 굉장히 바람직한 건데 픽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꼬리 끌림이 나타난다는 거죠. 꼬리 끌림이.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정량이라든지 정성분석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이 정지상이 실리카를 사용을 할 때는 pH 범위가 3에서 8 정도의 이동상 조성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네. 앞에서 살펴봤던 사진으로 봤던 실리카 입자가 있었는데 그것을 화학 구조적으로 나타내주면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생겼는데 여기에 이제 SiO-H라 해서 이렇게 실라놀 그룹들이 이렇게 노출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실라놀 그룹들을 이제 모디파이 시켜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정지상을 만드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액체 분배 크로마토그래피라 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예를 들어 C18 컬럼을 사용하는 그런 HPLC 조건이에요. 그렇지만은 또 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흡착 크로마토그래피라 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이거는 유기합성이라든지 천연물화학 같은 데서 많이 사용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이제 컬럼, 관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여기다가 실리카들을 이렇게 채워 넣어줍니다. 이런 실리카들을 이렇게 채워 넣어주고서 우리가 A, B, C, D라고 하는 여러 가지 화합물이 혼합물이 있으면 이것을 분리해 주려고 하면은 이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 넣어줘요. 분리한 뒤에서 이렇게 집어 넣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동상을 흘려주게 되죠. 이동상을 흘려주게 되면은 얘가 A, B, C, D 이렇게 분리가 이루어지죠. 이런 방식을 유기합성실험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실리카 입자 표면에 직접 이렇게 상호장호경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SIOH 그룹하고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A물질, B물질, C, D물질이 얼마만큼 작용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물질은 작용이 잘 되는 것들은 작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은 컬럼 안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고 상호작용을 별로 안 하는 것들은 SIOH, OH, 슬라놀 그룹하고 작용을 안 하는 것들은 빨리 빠져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분리를 하는 것이 흡착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그러면 이 정지상을 어떻게 입혀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에 SIOH, 이게 고체의 지지체죠. 실리카 입자예요. 실리카 입자에다가 이런 기능기들을 붙여줘요. 기능기들을 붙여주게 되면 SIOH가 떨어져 나가면서 이런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즉, 이거는 뭐냐면 실리카 입자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SIOH, SIH3, CHH3, 그리고 여기에 R그룹이 이렇게 있는데 이 R그룹을 어떤 것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컬럼이 극성 정지상 또는 비극성 정지상이 되는데 이 R그룹에다가 이런 C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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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2가 돼 있는 이런 아미노그룹을 붙여주게 되면 아미노 컬럼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SIOH, 이렇게 SIOH 그룹이 들어가 있는 것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다이올, 알코올이 두 개라는 거죠. 이런 것을 붙여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일반적으로 극성 정지상입니다. 극성기가 있는 거죠. 지금 각 이 펑셔널 그룹들에. 그리고 이 R그룹에다가 이 비극성 정지상 예를 들어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옥타데실 이거는 탄소가 18개짜리죠. C18이죠. C18 컬럼에서는 이렇게 이러한 기능기를 붙여준다는 거죠. 즉, 이거는 뭐냐면 여기에 CH2, CH2, CH2 쭉 해가지고 얘가 CH3 해가지고 이게 18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R그룹에다가 8개를 붙여줘요. 그러면 옥틸 해가지고 CH 컬럼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페닐기가 붙어 있는 것을 붙여주게 되면 페닐 컬럼이 돼서 그래서 여기에 정지상의 종류에 따라서 이쪽으로 갈수록 극성도가 감소가 돼요. 비극성 컬럼이 되는데 C18 컬럼이 가장 비극성이 크고 그다음에 C4 컬럼도 있고 사이아노, 페닐, 아미노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서 극성도가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이 비극성 분자의 물질이다. 그랬을 때는 이쪽 C18 컬럼일 경우에 머무름이 가장 크죠. 왜 그러냐면 서로 상호작용을 잘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비극성, 비극성인. 그렇지만 이쪽에 아미노 컬럼이라든지 페닐 컬럼일 때는 머무름이 작아진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정지상은 극성인데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은 비극성이면 상호작용을 얼마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물질이 빨리 빠져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컬럼의 종류를 R그룹을 어떻게 만들어주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실험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조사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C18 컬럼에서 어떻게 해서 머무름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역상 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이죠. 이게 고체 지지체예요. 고체 지지차는 이걸 이렇게 둥그런 입자로 봤죠. 거기에 SI 이렇게 그리고 C18 탄소 18개입니다. 18개를 이렇게 붙여줬어요. 이렇게 붙여주게 되면 이게 쭉 해서 정지상의 이런 정지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이 이런 물질이었다. 이런 화합물이었다. 그러면 이런 화합물의 이쪽에는 비극성 부분이죠. 비극성 부분이 이 정지상의 비극성 부분하고 이렇게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게 즉 여기서 소수성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머무름이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컬럼의 정지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 정지상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 정지상 입자의 크기의 영향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입자들이 굵은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컬럼의 정지상의 입자들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굉장히 고효율을 나타냅니다. 작으면 작을수록 그러니까 고효율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분리가 잘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기 한 예가 있는데요. 어떤 물질을 10마이크론짜리 실리카 입자 크기를 가지고서 했을 때는 픽이 이렇게 굵게 해서 하나를 나왔어요. 그런데 똑같은 물질을 5마이크론짜리 컬럼 5마이크론짜리 입자 크기를 가진 정지상의 크기를 가진 컬럼을 사용해서 분리를 했더니 이 앞에 있는 왼쪽에 있는 것하고 이것하고 완전히 다르죠. 두 가지 물질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메인 픽은 여기서 나오고 이 밑에 아주 작은 부분에 있어서 분해된 어떤 분해 산물이 거기에 분리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여기에서는 분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작은 입자들을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압력이 높은 압력이 필요로 합니다. 컬럼이 이렇게 있으면 컬럼에다가 이렇게 굵은 입자로 이렇게 채워줬을 때는 압력이 좀 덜 걸리죠. 덜 걸리니까 일반적으로 HPLC에서는 보통 6000PSI까지 이렇게 PSI까지 압력이 걸린데 이게 이제 1PSI가 보통 0.07 약 0.068 기압인데 이거는 한 400기압 정도까지도 최대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걸릴 수가 있는데 보통은 400기압까지 최대까지는 안 걸려요.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 입자의 크기를 굉장히 작게 만들어줬다. 작은 것을 사용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촘촘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그랬을 때 걸리는 압력은 최대 압력이 한 6000PSI입니다. 작성도ran 생ic구 잊어 불법